우리 인민의 너무도 큰한 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 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 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 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 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자의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